저항한 흔적은요? 선익이 묻자 시신을 살피던 여자 검시관이 답했다. 전혀요. 경찰 공채에 붙은 사람을 여자가 이렇게 제압하고 질식사시킬 수 있나? 부검해 봐야죠, 수면재 성분 조사할 겁니다. 아람은 드디어 선익이 무릎을 구부려 앉은 뒤까지 왔다. 시신의 발이 보였다, 하얀 양말을 신은 반듯하게 편 두 발. 남자는 하얀 반팔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호리호리하고 키가 커 보였다. 머리는 비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눈은 감았고 두 손은 축 늘어졌다. 자는 것처럼 보였으나 비닐 안으로 코와 입에 하얀 본드가 듬뿍 덮인 게 보였다. 비구 폐색성 질식사 많이 봤지? 저 뭔가 아니지? 선익이 어느새 뒤돌아서 아람을 봤다. 임장은 처음입니다만...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형사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형사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형사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 요즘은 nightmares 심장을Form할 일은 아니지만 형사로서는 uns 시도 아 tangled 이야기를 flux시 쳐요. Anybody 본업 October 1858에서 789 세상 크ob wrote b2015인가 1631 Nein proprietars desk님 나와요. 감사합니다.